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클릭 시간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면 과징금 부과 대상인데요. 혹시 이걸 몰랐던 걸까요?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버스 가로막고 행패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앞에서 한 여성이 문을 열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버스기사는 정류장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손짓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버스 앞에 주저앉아서 시위에 들어갔는데요. 그 바람에 버스뿐 아니라 버스 뒤에 있던 차들도 움직이지 못해 도로가 정체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횡포까지 부렸는데요.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버스는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줄 수 없는데요. 이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서울시의 경우 정류장 반경 10m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기사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진상종합세트 그냥 다음 버스 타지 경찰서 거쳐가느라 더 늦었겠네. 금융치료가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